안녕하세요. 나카지마입니다. 동경에서 온 나카지마입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사님께서는 김정도 목사님께서 동경에 오셔서 신학교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통해 선생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내 인생 다시 한번 뒤돌아볼 때 한 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실수발을 하는 인생입니다. 저는 실수발을 하는 인생입니다. 큰 실패 중 하나는 저는 중학교를 나갔습니다. 저는 불이 오신데 불량 소년을 얻었습니다. 소년을 얻을 수 있는 소년을 얻을 수 있는 아래까지 진심을 입히고 나갔습니다. 저는 안이 도교되어야 합니다. 우리 바로 위의 손님이 동경에서 야쿠자를 했기 때문에 저도 동경에 가서 야쿠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쿠자에서 20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쿠자 조직에 20년간 그 조직에 있었습니다. 제가 목락에서 있던 조직에 동경에 있는 스미요시카이라는 조직에 있었습니다. 1만2천명이라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큰 조직에 큰 조직에 한 조직이었습니다. 그 야쿠자의 세계에서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야쿠자의 세계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야쿠자 조직에서 무슨 일을 해도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좋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착신하게 성실하게 야쿠자 생활을 점점 점점 출세를 해서 위에 서열 두 번째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물질을 섬에 잡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그 이상 실패가 없구나 이 정도에 엄청난 돈을 손에 잡았으니 내가 못 쓴 것도 다 손에 잡고 행복도 손에 잡을 수 있다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가지고 가졌을수록 제가 야쿠자였기 때문에 술을 마시러 가고 그리고 다른 조직의 야쿠자들을 만났다 거기서 또 싸움을 하게 되고 피스톨을 데리고 죽기도 하고 그런 내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죽겠구나 나도 언젠가 살해를 당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쿠자에서 출산을 했지만 그러나 언젠가 내 마음속은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 찼습니다 언젠가는 붙잡혀서 흐뭇해 가겠구나 언젠가는 나도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러한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아침으로 밤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쾌약을 더 충족한다고 많은 여자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더 육체의 쾌약을 즐기기 위해서 마약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려보게 마음속도 육체로 만신차기가 되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좋았을 거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한 여성 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그 여자는 한국여자였습니다 일본의 전문학교 명작 아티스트의 멘트업을 공부로 하러 왔습니다 정말 chanting 정말!", acter장인 Sich이 제가 정신을 시키되었습니다 저는 전호녀만 알겠습니다 저는 전호녀만 알았습니다 일본에서 야쿠자는 정말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야쿠자와는 정말 상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기고 제가 야구자인 것을 숨기고, 나는 그냥 부동산 사상국이라고 숨기고, 그리고 접근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데이트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 마음은 점점 흘리게 되었고요. 1년이 지났을 때 결혼을 신청했습니다. 나랑 결혼을 출 수 있냐고, 저는 악찬도 일었습니다. 저는 야구자에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이 데이트할 때마다 택시를 타고 10만원을 주면서 결혼 상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 잘 쓰는 아저씨죠. 도심을 주기 시작했었죠. 나에게 결혼을 신청을 받았었죠. 저는 정말 곤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주일 정도 시간을 담고, 나는 그리스찬이 기도를 해보겠다고 1주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해도 좋은데 2가지 결혼 청구는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과는 매일 아침 예전의 일요리죠. 나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가요.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수요일에, 종요일날 결혼 여론의 일요리죠. 나는 신청을 절대하시지 않으시오. 다시2주일, 그리고 또는 다른 일요리죠. 둘 다 다 당신과는 저를 함께 일당에 내가 결혼을 사는 것입니다. 그건 결혼 전국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곤란했습니다. 제가 약기자기 때문에 제가 돈도 있고 힘도 있었고 하나님은 저한테 흘려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일본 사람들한테 전부 상관없습니다 외국신인 줄 알고 왜 그 외국신을 믿어야 하나 아,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여론을 포기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할수록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잃으려고 하면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잔머리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잔머리를 빌렸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지 않았죠 주일날 같이 교회를 갈 수 있냐고 한 조금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주일날 같이 교회만 가면 되냐고 제가 예를 그 약속을 나는 지킬 수 있냐고 주일날 꼭 교회를 갈 수 있냐고 결혼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저는 내 인생에 그 모든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외에 와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으로 밤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고요 야쿠자였고요 여전히 야쿠자인체로 야쿠자의 생활은 범죄를 저지르르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르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르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르지 않고 범죄를 살 수 없으시게 됩니다 그런 한자가 매주일 날 그 교회로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교회로 계속했지만 교회로서 정말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자하셨습니다 처음에 예배하기로 피아노가 나리, 피아노 소리가 모든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즈쿠시미가 기, 도녀나루 예스와 이즈쿠시미가 모든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가 방 교회입니다. 복사님은 한국사랑, 설교는 한국어, 3명은 한국어, 저는 한국어 한 마디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걸로 차라리 좋았습니다. 그 첫 찬송가를 듣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뒤에서, 나는 울기 싫은데, 왜 내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눈을 계속 클럽으로 문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왜 내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왜 내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까? 야구자의 생명에서도 우리 형이, 오야국이 있습니다. 지문실도 231 중에 너와 같이 마셔던 90명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테레비에서 코미디가 너무 웃기는 장면이 나아도 그 순간이 나아악 또 와라고 하시는데 약두자 사무실으로 하면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 우고 싶은데 입판에 딱 뭐가 웃으면 안됩니다 웃으면 그 위에 그 선배가 하얀 입판을 남아주고 항상 몸싸고도 얼굴을 해야지 그런 가르침을 받은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먹지 않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1시간, 눈물을 먹지려고 해도 눈물을 먹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주 어릴적으로 내 친구랑 싸움을 해서 낙지 않게, 저가지고 너무 부내가지고 하얘의 눈이 흘러서 만원泣いた걸로 그 때 그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약두자가 되었을때 한 번쯤 울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가면서 처음 예배를 보고 바라보니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교회라는 게 좀 괜찮네 그때부터 저는 교회 계속하게 1시간 후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약자 6일 동안 약자 7주일날은 크리스찬인 척하면서 예배를 견학자 견학자 그게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 때 그 때 일주일 전에 내일 12시까지 우리 집에 오라고 그 때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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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중에 내 마음속 깊이 하지만 이걸로는 안된다 그런 운속에 들였어요 그런 운속에 들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고 하는 도중이었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자리에 가서 기다려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우리 밖의 조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너무 좋은 약이 들어왔습니다 한번씩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똑같이 마약을 받았습니다 맞는 순간 보통은喜오기 시작합니다 마약은 마약을 받았습니다 마약을 받았습니다 맞는 사람이 이걸 계속 하면 분명히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죽어도 하고 싶은 게 마약입니다 그래서 마약입니다 그리고 그 마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약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그 마약을 만났습니다 만족이 그 해왕감에다가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데요 하지만 자약감 처음으로 죄책감이 죄악감이 시작합니다 난 너는 왜 이렇게 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죄책감과 죄악감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오카시오 오늘 또 시작합니다 내가 도시 왜 이러나 뭐 이렇게 이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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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죄책감 죄악감이 밀려오게 내가 교회를 가고 그때 이런 일이 시작합니다 약속 울렴 나는 교회를 가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아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 도중에 일본 목사님과는 일본 교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상당에서 왔습니다. 일본 교회는 교회를 봅니다. 일본의 약사가 교회를 가면 됩니다. 모든 성도들한테 민폐가 있죠. 일본의 약사가 교회를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일본 복사님이 성경을 펴주시면서 나가지 마세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를 계속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루칸 9시 5시 31시 32절에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에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나는 의의를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계시키러 있다라는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당신을 불러 왔다는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교회를 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교회를 가면 됩니다. 저는 이 일본 복사님이 학사님 때문에 정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이 시각 세계가 가장 최고의 권리잖아요. 그 때부터 저는 야구자 세계에 들어가서 많은 고아들에게 너도 죄인이라서 교회를 가야 된다. 너도 죄인이라서 교회를 가야 된다. 제가 교회에서 교회에서 미인공 한국가리의 100명 가까운 학생들 한국 학생들이 있는 교회에서 이 정도는 한국 학생들이고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한국 학생들이고 이 정도는 한국 학생들이고 이 정도는 한국 학생들이 있는 교회에서 제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일 고통스러운 죄하고의 싸움이었습니다. 죄인을 짓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세계에서 살면서 제가 너무나 맑았다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내의 기도는 그냥 보통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내일리 상태된 감시기 시작하다가 이런 것들입니다. 위열에 세번 정도 금시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나빠가시나와 저, 나빠가시나와 저, 나빠가시나와 약사의 생활에서 살고있기 약사의 생활에서 살고있기 이 주기 중간에 약사의 생활에서 살고있기 하루 하루 속기 유비 목소리를 손가락과 사로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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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의 약사의 생활에서 살고있기 사로자르기 사로자르기 다, 나빠가시나와 다, 나빠가시나와 다, 나빠가시나와 모든 여자들 정말 많은 여자들이 자기들이 다 도망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달라붙기 ду기 사로자르기 술 마시는 원래 사로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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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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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医者はそうやって言ったけど、冗談じゃない。医者がこのまま神様がくれるのか、このまま神様がくれるのか、あなたこれから私と一緒に断食死に祈りを、私も一緒に断食の祈りをする。また麻薬活性剤がある。 これは法律にあるでしょう。神様がわかわからない。あの薬が完全に手を受け入れます。 常に彼女は、私のために5つの生命をするんだ。その祈りを続けている中に、私自身に神様が直接手を出す。 神様ができなかった。私は今女子さんに、私たちは男子さんに、毎日日を100万人的日の手紙を受け入れ、 私たちから手紙を受ける。手紙を受け入れていっています。 그동안 신세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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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라졌습니다. 어떤 때부터 술을 마셔도 술이 너무 맛이 없게 되었고요. 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는 걸 못 마셔도, 분위기가 좋아서 각이 낫지만 뱅을 마셔도, 뱅을 마셔도 뱅을 마셔도 심장은 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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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했고 머리가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아프게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마셔도 전혀 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여자들도 다 도망을 가고 다른 아이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남아님께서 그리고 외연하고 5년 뒤에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 애가 약구자는 절대로 그만들지 못하고 마약은 절대로 그만들지 못하고 마약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님의 약속을 오는일부터 내가 일어나기를 뱅을 마셨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locked 정리합니다. 진짜 안전한거였죠. 지금 이도는 무슨 rotten잖아. 그리고 손낵을 마시고 나는서 곁에 너희가 안전한게 나라는 이제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이 안전한거에요. 지금 안전한거에요. 우리 이미 가라인에 저희와 함께 세정되어 있는거에요. 그날 수밖에 없어. 이 끊어져 세계에 안전한거에요. 주사기랑 약을 뿌렸습니다. 식탁 위에 얹어서 물에 닦아줍니다. 주사기를 막고 테이블 위에 주사기를 넣는 순간 맞추게! 나무랬다고 하셨습니다. 위치가 불가능하셨습니다. 너무 세게 맞았기 때문에 위치에서 불러서 저기까지 뚫어졌습니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는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맞았을 때 장혹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걸 확인하러 거울 앞에 갔습니다. 나무랬에 나왔던가 나있데도 뭐? 그런데 그 장혹은 없었어요. 니그는 없었고 그런데 이 육 안에 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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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을 얻고 슬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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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서 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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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팠습니다. 그 순간에 아! 나를 이렇게 힘차게 펴집니다. 너의 보기에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너무나 화를 내서 나는 이 자리에서 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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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 빵을 치는 분은 내다 라고 그것을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엄청 두려운 체험을 하고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약을 하면 그 기도, 소음 기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 부터도 많은 약국자 조직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만하냐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약국을 지옥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분생을 못한다 그리고 그래서 마약을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약국자의 세계에 하나의 심수를 하셨습니다 내 같은 조직에 있는 친구를 제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내 속에 있는 그 미웅으로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세 번 정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 집을 찾아갔습니다 조금 같지만 3간비에 이르도록 마지막에 갔을 때 제 가방에 총을 숙이고 그리고 피스톨을 담아 루카안습니다 총을 발총을 넣고 그 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 미래에 오야궁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는 꼭 오늘 저희들을 죽여 나의 배신한 저 사람을 살려 죽여 야채를 죽여 그리고 나의 배신한 저희들을 죽여 그렇게 되면 조직한테 패를 끼치게 되니 나는 화물인은 모든지 해달라고 우리의 어머니를 죽여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는 아침 5시였기 때문에 새벽 5시였기 때문에 나의 배신한 저희들을 죽여 내가 내한테 패를 오라고 나의 배신한 저희들을 죽여 그리고 저는 저번에 신세가 많이 죽여 그리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열쇠가 열렸습니다 내가 타려가서 그 사람 침대에 갔습니다 베드로 부동을 막으려고 총을 쏠려 가는 순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에 오야궁한테 전화가 와서 나의 배신이 지금 미쳤어 너를 죽여가서 빨리 도망가라는 전화를 받고 바로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경위 속에 있었습니다 경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구자의 세계에서 파악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머리가 깜깜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중학생을 투여して 야구자 세계에서 1만 2천 명의 그 백라운드 스미오시가에 대한 백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힘쓰고 살았는데 제가 이때까지 힘쓰고 살았는데 저는 오늘의 파악을 당했으면 오늘부터 나는 무엇을 파악을 사야 할지 오늘의 파악을 당했으면 나는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의 인수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 기도를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금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금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금시가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학교를 시작하라 학교를 시작하라 학교를 시작하라 학교를 시작하라 학교를 시작하라 학교를 시작하라 세 번 분석이 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공부가 싫어서 야구자가 된 사람인데 학교를 시작하라고 하니 저는 그때 학교를 시작한다는 생각이 학교입니까 학교를 시작하라는 것을 왜 내가 학교입니까 하지만 당신은 경제된 fact 목요일에 학교 donde 학교입니까 제가 학교를 행복해라 학교에서는 누가 학교를 열리니까 신경이 학교를 하 자꾸 말할 수 있으며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합격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맞으신다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면 학교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학교를 할 수 있도록 11년 동안 이 학교를 일으키고 그 학교 안에 우리 아들도 거기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일본어 애기, 애기지스쿨을 했는데 그 학교에 유학을 온 학생 한 명이 지금 우리 며느리입니다 각국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를 했기 때문에 이 학교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신학교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신학교를 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학교에서 저의 학교에서 이 학교를 잘 한다고 이 학교를 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말한 경우 전국가 한국의 학교가 있는 것이에요 전국의 학교를 하기 때문에 목숨 성란을 통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일본에서 전직 약 8명 전국에서 약 8명 전국에서 약 8명을 십자가를 지고 일본 전국에 우리나라에서 홍카이도까지 십자가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찍 십자가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행진을 하고 십자가 행진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 행진을 했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일도를 합니다 이곳에 약자에 이 Gbrajil으로 오시라고 아 2절 야 보라 인터뷰 마셔 가지고ت 아 아 아 아 아 키복 금고 나라 항목 제발 쥐작하니 어항에서 닭 unt이 짜는 지 5 용량이 하셨어 감사한 많이 바ync 형제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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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전하고 싶다.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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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지시를 낳아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 약사시대에 오야봉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맞췄는데 하나님이 상으로 이 땅에 우리 예인들을 위해서 대신을 흘려주시고 부활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오야봉이네 우리 예수님이소 예수님이소 일본인의 전화사 그래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화 제작회사의 책임자고 일본군으로 5억 4천만 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001년 2002년 9월에 전국의 도시 일본 전국의 도시 100년간의 비주장 100년간의 비주장 이 영화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이 영화를 그리스찬 영화를 그리스찬 영화가 아닙니다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닙니다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닙니다 그리스찬 영화를 그리스찬 영화를 그리스찬 영화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 일본의 크리스찬이, 교회가 65만 장을 먼저 샀습니다. 그곳을 가지고 미신자들에게 전도용으로 이렇게 팍! 좋은 영화는 꼭 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35만 장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타이틀을 보니, 오양훈은 예수님. 아, 이거 실패해요. 이분은 아예 가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영화는 대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제일 악에 살았던 사람, 목을 팔고 사는 그라든지, 그 약국자들, 이 영화에서 교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 전국에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의 교회에, 일본의 교회에, 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 통해서 무브멘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연적으로, 대실패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순간, 목사하는 것조차도 정말 싫었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내 얼굴을 하얘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대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신앙한테, 예수님한테 실종을 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때에, 우리 아내가, 당신이 언제까지, 그런 상태에 있을 거냐고, 잘 생각되더라구요. 이 영화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에, 너뚜이가 되어가자않나요? 아이가 돈으로 살 수 있냐? 그 아이를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아이를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귀한 성걸하네. 수술도 않았다. 그리고 또 당신, 지금 그 능분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고, 감사만 피해자에게 드렸습니다. 그 족사가 되나, 경제적인 충동은 전혀 안 좋지만, 고등어도 아이랑 목숨과 레이디식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영적 축복을 줬지 않았냐고 그러고 나서 시끄러워 어라 고등학교는 놀랍게 그러시냐고 시끄러워 영화때문에 얼마나 못생겼지도 알지않았냐고 얼마나 지금 부끄러워하냐고 내가 살 수도 없고 부끄러워서 그러시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냐고 영화를 실패로 됐고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오늘 한국에서 정말 귀한 사람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요 같이 가자고 너무 끈질기게 얘기하니까 알았죠 집회를 할 수 없이 제가 갔습니다 목숨じゃなかったんです 한국은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한국은 교대입니다 한국의 젊은 청룡은 그 청룡은 내 집회를 하는데요 처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주인은 내 주인은 나지 저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someone who nodes 당신의 주인이며 당신은 당신을 세상을 아직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라는 불혈고 계시는 당신을 아직üyorum 안도 당신은 당신은 당신의 당신을 inek 당신은 당신닷 망치로 무리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도 실패한 원인이 내 주인이 나였구나 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무엇을 해도 실패를 했구나 영화도 실패를 했구나 학교도 실패를 했구나 모든 것을 다 실패를 했구나 내 주인이 나였구나 내 주인은 나였구나 그 주인은 나였구나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교회에 가면서 많은 사람을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 문제를 위해서 내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 내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가족, 내 부모, 내 부모, 내 부모, 내兄弟, 내 자매들 내 친구, 내 친구들, 내 사랑들 내 사랑들에게 기도하는 기도하지만 아주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보면 다 자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명령했습니다. 우리들이 성령을 주신 이후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힘을 얻어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예루살렘과 오이밍지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고 전하다고 하나님의 노릇 최후의 은사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족 구원을 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성과 악이 일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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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해야 이사의 예언대로 지금 현재 성과 악 poly Rag 미국의 대표적인 비리그라함 선생님이 테레비 인터뷰에서 이슬람을 믿으면 그들도 응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조혜기 목사님과 동국대학교에 가서 불교를 믿어도 마지막으로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 있다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니었네요 신수에ある 신의는 무엇일까요? 신의는 무엇일까요?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왜 다른 길이 있습니까? 왜 다른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까? 내가 길이요 신의는 무엇일까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말이야 나이소에 지지나 가면 누군가 아버지의 발자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까? 이것이 진리인데 예레미야는 무소 31세 예레미야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구나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또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 하느냐 성경에 말씀해 성경에 말씀해 성경에 말씀해 구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도 성경에 대해 성경에 대해 성경에 대해 성경에 대해 성경에 대해 고르빈이 그렇게 멸망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주요양의 시장은 구약에서는 사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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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대해 성경에 대해 성경에 대해 천하여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감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대역계에 그 풍을 잃게 목사님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현재의 이상한 흐름은 교회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고위가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고위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심판의 고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고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죄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위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시각의 주의를 만들고, 주의의 왕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감각으로 신호의 왕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계속 갔으면서 제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거짓 글자였습니다. 우리들은 참 복음을 전합니다. 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기에 지옥과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제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더럽고 정말 악의 주로부터 제가 얼마나 무서워 저런 것인 제 자신이 제가 최근에 악한 것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신학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누구든지 두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을 또 섬기고 또 부도 재물도 섬길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무는 엄청난 권력의 인간의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떤 일파로人을 도미가 안으로 지단이 생기고 그 부합에는 악한 사탄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목숨을 다오는 또 세종의 크리스찬을 다오는 그 전략은 유혹 지금 유혹 지금 유혹 교회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tobacco 고음을 가지게, 복사님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큰 대응 교회 타락한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며 할수록 복사님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몇십만명 성들이 모이는 복사가 되어서 타락시 지옥에 가는 복사님은 고생하며 울면서 천국에 가는 복사가 더 좋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인생도 지금 이 시대에 지금부터 10년, 20년 전부터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느끼는 것인데 제가 틀린 게 매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의 죄님이 전부가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돌아가는 것이 자연 현상으로 악마사관과 국가 권력자와 국가 권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든 그의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사귀를 본다 하느라도 하아 주님의 죄님이 주님의 죄님이 온 것 같다는 문 앞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예수님의 오셨고 예수님의 오셨고 예수님의 오입에 당당하는 게 죄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울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매일 해결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죄를 숨겨보고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죄를 가지고는 다윈처럼 다윈처럼 그의 일을 그래야 나 아니 그러한 우리들은 지금 매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매일 혹시나 생각이라면 행위하고 주님을 제립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제립되게 심사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종류가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다고 마다의 25장 예수님이 하신다고 양과 영수 양과 영수 양과 영수로 나눠진다고 지혜로 어르신로 어르신로 목사도 그렇죠 여유 양과 영수 양과 영수 한 손으로 나라 잘 세ail 예수님은 신교 영수 이 모든 인력을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저는 강심적인 종말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너무나 빠른 스피드로 반성경적인 것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동성애도 그렇다고 동성애도 그렇다고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다 숨겨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진겐, 사받을 명독이라는 이름으로 국룸의 아탈의 리액션이 지금은 유엔에서 WCC라는 단계 동성애를 인정하고 왜? 성경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 속에서야 합니다 진리에 아이가 유리스도 변호하여 살았다 병붙다 하여 진본적인 생각으로 너무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주권자의 하나님 앞에 분명히 불법입니다 성경의 말씀 동성애의 죄는 둘 다 골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있을 때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리스찬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만 몸을 비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언제 제 나름대로 마지막으로 이 의미라고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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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하나님의 세 가지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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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 외성 결심이 많은 정의 세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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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3 성경이 트럼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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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상세 제3 성경이 제3 성경이 이스라엘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2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열망에 전해질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 성교, 온 지구에 있는 민족들 그중에 말씀으로 다 보여주게 되었고 그 성교가 전하는 단체가 있는데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단체가 그 나의 대답이요. 2030년까지 지구에 있는 민족들 다 성경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세공 23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일원으로 오시는지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환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의 환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환영과 하나님은 에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분명히 구원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루카마베셋 아도나이 민족적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야로 인정할 때 그때야 죄님이 있다고 그때야 예수님의 죄님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죄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정말 주의 이름으로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욕조에 이라엘의 욕조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죄님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찬은 우리 그리스찬은 먼저 주님을 오셔도 좋은 주님을 오셔도 좋은 주의 이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주의 이름으로 전도를 끌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찬은 우리 형님이 야구자의 김자에서 나카지마 회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카지마 회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유명한 정말 유명한 야구자의 오약국이 저랑 하나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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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과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וא sangat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응 buffet 교회 11 seus 하나님 1 예수 수영하시며 주의 수술을 미뤄라 소셉을 마마하거나 고흡을 보리라 보니 더 원인의 스태프 작고 우리들은 기도했습니다 이는 데이 비가 미주 삼매들이 3년 만에 그라 오브 그 주여 우리 형님의 태국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졌습니다 지그 요리가 된다는 대학편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 다음 날 수십인데요 제가 우리 형님의 얼굴 보고 아 뭐 나만 치고 아, 이제는 죽겠구나. 저는 우리 형님한테 내일 수술인데 살아서 나오든지 죽어서 나오든지 동맥이 터져서 엄청난 폐를 흘렸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형님, 세례를 받았다. 이거 우리 형님은 좀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이 지옥이었는데 죽었어도 내가 지옥에 가야 된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형님한테 세례를 받았다.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하고 5년 동안 교회에 살게되고 교회에 나와서 동요일날 주일날 오야만으로 오야만으로 열심히 예배 한 번도 빠지지않고 준비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오늘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구원의 완성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축복 기도만 하면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에 있는 가족이 있다면 전화에 도착하여 전화에 도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같이 전국에 가사고 전화에 도착하여 전화에 도착하여 전화에 도착하여 전화에 도착하여 환불한 혈하여 구원을 받은 것 있습니다. 구원의 그리스도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 예수의 정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도하는 것에 절식대로 결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도하는 것에 절식대로 결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정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정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전하십시오. 천하에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없다고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성의 역사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을 믿는 것을 믿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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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구원을 믿는 것을 그리고 친구의 구원을 믿는 것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의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전국의 가슴님께서 improve your height of the world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제가 그것을 주 예수님의 공복하신 의묵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